방륙을 했어요. 1592년 4월 13일날. 부산성, 동내성, 충주까지 연전연승 일본이 하고요. 한양까지 오는데 4월 13일날 왔는데 5월 2일날 한양이 오고. 너무 빨리 온 거예요. 불은 좀 넘어. 경부고속도로 없었습니다. 빨리 온 거예요. 그냥 그냥 왔네, 그냥. 다 죽지, 사실. 첫 번째로 일본은 경압을 금치 못했죠.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왕이 없죠. 이미 한양을 떠난 거죠. 와봤더니 평양에 갔어요, 여기. 이미? 이미 요거 봐라 그러면서 잡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일본의 그들 입장에서 명장인데 첫 번째가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. 고니시.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. 고니시 유키나가. 두 번째가 갓도 기요마사. 갓도 기요마사. 점점 생각나시죠? 조금씩 이제 끌어오르시는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고니시가 왕잡으로 평양으로 달립니다. 고니시가 빡 하고 달려갔어. 두 번째로 놀랍니다. 왜 없어? 거기에도 없어? 또 도망갔어. 빠른다. 빨라. 엄청 빨라. 여기에 가 있었어, 빨라. 어디 가냐고? 인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발이 젖으네. 뉴델리에서 발견되고. 뉴델리요? 아니, 이 정도 빠르면. 이 정도 빠르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?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어떻게들 생각하세요? 두 분은 이 선조가 이게 두 가지인데 이래서는 안 됐다, 비겁하다 내지는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궁금해. 저는 그냥 굉장히 답답했었어요. 제가 그런 역사를 예전에 조선왕조 500년? 네, 드라마 있었죠.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.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, 옛날부터. 그렇죠? 약간 비겁하다,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임금 중에 대표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한 그런 임금으로 기억되어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롤을 하면서도 역시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그 장군의 심리적인 그런 감정 상태 그쪽에다가 많이 좀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했어요, 아무래도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상 양날의 검의 그 중간에 있는 그 고뇌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거의 한 1년 반 동안 몸에 배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. 선조, 너무 나쁜 사람. 선조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참 애매한 게요, 진짜. 양날의 검인 게 이게 비겁하잖아요, 백성들 거기. 그런데 막상 곧 잡히면 이순신 장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전략적으로.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뇌 씨가 이제 왕이 빠르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도 평양에서 잡으러 의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고뇌 씨가 발이 묶입니다. 왜요? 왜 묶일까요? 그 비밀의 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됩니다.